여기 보시면 이 7가지 전공의 요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2번입니다. 이 부분에서 절대 이름들 양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막장까지 가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의대생들 상당기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 사회적 긴장을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불과 몇 개월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들 사회적 긴장을 견뎌낼 가능성 그 이전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복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복귀를 합니까? 7가지 요구 안에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고 당근으로 제시된 것도 전무합니다. 돌아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다시 못 나가게 노의로 부리겠죠. 구상권 수십억 청구하겠다. 매너 정지해서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렇다고 이건 마치고 전문의 따도 돈도 못 벌게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미친놈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지막지 않은 거죠. 제가 맨정신을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완장치하고 저렇게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복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자존심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큰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으면 어차피 전공의든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의대생든 돌아오지 않는데 돌아오게 할 수 없으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분이 한 50%를 차지하니까 절반 정도.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리고 2025학년도 위과대학 정원 원점 재논의가 없으면 복귀를 안 할 겁니다. 내년에도 전공의들이 복귀 장담하기 힘듭니다.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떠날 겁니다 이번에. 전공의들은 일단 의사 자격증은 있으니까 해외에서 이런들 그냥 교육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출구를 찾으려고 하겠죠. 다들 몰랐습니다. 땡깡을 피우고 있는 꼰대들 자신들로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토록 형편없는 존재들인지 아마 지금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 꼰대들을 무작정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들이 폭탄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수술을 못 받을 테니까 중병이 걸려도. 수술을 받는데 이런들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게 남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꼰대들은 모르는 겁니다. 꼰대들 지지자는 뭐죠? 전공의들 다 여러분 뭡니까? 그냥 매너 취소하고 의대생들 다 유급시켜라, 퇴학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 수준이 이번에 완전히 이런들 까발뀌진 겁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수준이 다 나온 겁니다. 그냥 꼰대입니다. 내가 볼 때는. 꼰대들이고 평생 동안 이런 협상이나 타협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까라면 까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1960년생인 윤 대통령과 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까라면 까라는 교육을 받고. 대단히 억압적인 여러분들 상황에서 중고 대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개가천선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다음에 직장 시간을 어디 했냐에 따라서 좀 유동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은 전혀 그런 환경을 입으로 자유라고 외치는 거하고 그걸 아무나 외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자유가 채화되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꼰대들인 겁니다. 찬상 꼰대들. 그냥 관존민비의 꼰대들인 겁니다. 까 까 까 까 이렇게 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까라면 깔 수가 있겠죠. 이럴 게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럴 게 없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젊은 사람들이 다 해계무늬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군의관은 39개월입니다. 일반 병은 18개월이고 군의관 월급이 230만 원입니다. 사병 봉급도 조만간에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 분께 36개월 왜 가냐 군의관을. 그냥 중간에 여러분들 그냥 휴학하고 일반 병으로 가게 되면 빨리 마칠 수가 있는데 누가 이 마당에 군의관으로 군대 가겠습니까. 군의관에는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공부위도 마찬가지고. 학기 중간에 군대 가면 18개월이면 끝나는데 의사들을 악마로 취급하고 때려 잡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짜증이 납니다. 뭐 의과대학생 같아요. 참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한국의 기성세대의 아이를 한 명으로서 수준 자체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하기에 여러분들 윤 대통령 함께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재임이 2년 동안 선거 공정성 깔아뭉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 저 양반은 완전히 x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저는 뭐라고 하죠. 그냥 뭐 입으로 자유를 뭐 100만 번 외치도 뭡니까. 뭐 그냥 그걸로 저 양반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 저한테는 그렇게 생정하게 안 보인다. 왜 뭉개는 걸 봤기 때문에 2년 동안. 뭐 검찰총장까지 합쳐서 4년간 뭉개인 거 아닙니까. 하 대한민국 거짓이 강물처럼 여러분들 흐르는 나라입니다. 거짓과 조작이 나라가 이렇게처럼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뭐 사실이건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이란 것은 그냥 까라면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의정충돌 문제를 충격스럽게 보시는 분들은 대개 선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지난 2년 지난 4년 이 선거 문제를 다뤄온 사람은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나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정의라는 것 올바른 것은 뭐죠. 그냥 엿밭 가서 다 먹고 먹었으니까 그냥 거듭함한 게 필요한 것은 이득이 되면 정의고 이득이 안 되면 부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세월을 이제 앞으로 길게 살겠죠.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의로기를 뒤흔들어서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의 진흥이 의심스럽고 꽉 막힌 의식이 여러분 한심합니다. 2025년 정원한 그 숫자의 학생들이 2025년의 혼란만으로 끝난답니까. 의과대학 6년을 지옥으로 보낼 텐데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대체 어느 누가 복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의대 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이 귀한 분 자녀를 의대에 넣고자 하는 의도는 잘 알겠지만 학생들 복귀는 없고 졸업생도 없고 인턴 배출도 안 되고 의사 배출도 없을 겁니다. 의료 공급망 체계가 완전히 여러분들 뭉거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지능 낮은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충격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의사들마저 힘을 합쳐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세계적인 그런 의료 시스템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건만 결국은 무제한 세력에 의해 시스템의 근본이 송두리째 망가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더 이상의 전문의 배추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필수 의료는 앞으로 30년 이내 행복하게 어려울 정도고 그 기초가 붕괴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겪어봐야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권력의 폭구로 말미암아 치속성이 없는 실현불가능한 정책이 집행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질병이나 사고는 중재자가 없으면 순례에 따라 운명대로 끝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실 본래의 운명대로 살아가시니까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수준이니까. 이 수준이니까. 대한민국 수준이 지금 익은 겁니다. 대한민국 수준을 저는 선거에서 받고 의로 충돌해서 보는 겁니다. 한 번이면 여러분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번의 완전히 쌍둥이 현상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까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를 조금 낮게 평가된 게 은참께 여러분들 엮이 시도될 것 같은데 우리가 문제를 고치려면 실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권력이 폭구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이득 자기 가족들 자기 안위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선거를 무너뜨리고 교육을 무너뜨리고 의로를 무너뜨린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인 겁니다. 정말 선절들이 통곡할 일인 겁니다. 우리 앞 세대들의 부모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이 다음 세대의 꽃을 더 피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세대가 여러분 그렇게 뭡니까 나라의 대못질을 하는 걸 보게 되면 키가 찬 이상인 겁니다. 그냥 자기들 혼자 다 헤쳐먹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 세대가 뭡니까 배가 굶던 관계라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점 제 논의가 답입니다. 2020년도 의정합의 시 국가시험까지 포기했던 의대생들이 교수와 의앱에 많이 실망했다 합니다. 전공의들은 의대생과 함께 하겠답니다. 7대 요구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2년도 불사하겠답니다. 그들이 없는 해비처는 무의미합니다. 내년 2025년에 들어온 의대생도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휴학하겠답니다. 이미 모입시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의 결속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대단한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설득을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원점으로 복귀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원점으로 복귀 못하겠다. 그러면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중국 등 곧 대한민국을 따라잡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기술력까지 장착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 뛰어난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대 교수들은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공대 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나라가 어떤 상황이 이런 봉착하게 될지를 누구도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참 3년차 4년차 일부는 복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턴 및 1년 2년차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따라 3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올해나 내년에 신종플루 같은 독감 대유행 가능성이 높다는데 전년병이 돌기 시작하면 지금 악마와 하고 멸시했던 전공의를 또 영웅이라고 지켜시한다고 현장에 나올까요? 매일 숨쉬는 공기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숨이 차고 물에 빠졌을 때 공기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 보존해 주겠다고 병원들에게 약속하고 아직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정부 소식을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수련 병원들은 곧 부도가 납니다. 매일 5억에서 10억 정도 적자입니다. 의로 대단히 끝나도 이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제가 좀 길게 다루는 것은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혼자만 읽고 보내기는 너무나 귀한 그런 현장을 전하는 이야기를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현장 이야기를 보니까 핵심 문제는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생들의 진퇴문제가 핵심이다. 둘째, 의과대학 교수의 복귀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셋째,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넷째, 돌아오기 위해선 7대 요구조건 특히 의과대학 재조정에 대한 전면적인 여러분들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윤 대통령의 고집과 원한 고수 그것은 곧바로 전공의들하고 여러분 의과대학생 복귀를 무산시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3년 이상 정도의 의료인력 공급망이 중단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여러분 1년에 대형병원들은 5천억 그 이하의 수천억 정도의 적자가 누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환자들은 수술기관들이 무한정 늘어지게 되거나 수술을 못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가는 수십 년에 해당할 정도의 휴유증을 겪을 정도로 파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 7월부터 전국보건유로노조가 여러분들 정부의 책임과 의사의 책임을 들고 나와서 장애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시지율 20% 여러분들 내외로 오가는 윤 정권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3년이 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냥 폼 잡고 뭐죠? 일하는 척 그렇게 해서 3년을 못 넘기는 겁니다. 수술을 받지 못한 이런 환자들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짓을 누가 했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과 진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무지막지한 여름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것을 덮을 수가 없는 왜?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참된 일을 하셨으면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서 윤 대통령이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는 사기 정책을 진짜처럼 국민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입에서 OECD 평균 인구 천명당 나올 때 여러분들 바로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 전체 국민을 다 쏘기겠습니까? 쏘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야 의사들 이름 악마워 해가지고 속재양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삼겠습니까?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